오늘도 알파랑 둘이 골프취입니다. 오늘은 콜라니 골프클럽입니다. 저희가 일요일날 아침 티티엄을 잡았는데 둘이서 맞출 줄 알았더니 조인이 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자, 잘 먹었습니다. 자, 잘 먹었습니다. 자, 잘 먹었습니다.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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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 종이 진짜... 이런 나무 너무 이쁜... 어머니만 있는... 어... 그쪽으로... 왼쪽... 미키벙커 오른쪽에 있는 나무를 보고 있어요 아... 나이스 샷!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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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네 하와이 사면 진짜 열심히 할거 같아요 이 경네신으로 들어가서 애들아가도 봉사를 해주셔야죠 통사로 갑니다 빡빡하다 빡빡해서 하는게 엄청 집들 빡 붙어있네요 하와이는 약간 부산느낌있고 빅아일랜드는 제주도느낌 근데 저희 일본느낌도 많아서 일본인들은 진짜 기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섬에다 이렇게 다다다닥 지어놨다는거 저런 아파트들도 다 밀려식 할거 아니야 집들이 그냥 섬에 있는 집들같아요 딱 보면 섬집들같은 느낌 왠지 일본도 딱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어떤 시골 동네같은데 가면 일본도 딱 이런 느낌이죠 여기는 신호생이 되게 간소해서 잘 찾아봐야되 안그러면 신호등을 놓칠 수 있어요 여기는 신호생이 되게 간소해서 가이커피라고 유명한데가 있어서 가이커피라고 유명한데가 있어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마실 수 있어? 밖에서 사있는 테이크아웃 아니야? 여기 주차장인가? 여기 주차장이었나보네 커피 테이크아웃 커피만 사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될거 같아 커피만 사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될거 같아 유명한 커피 카이커피라고 여기 되게 유명하대요 커피 맛이 어때? 그냥이냥 유명한 가게인가? 이분은 어디가 듣고 계시네 아는데마다 있어 갈로아 셔츠가 15,000달리 넘게 있대 비싸네 우리 애들이야? 응 왜 시끄러워 이쪽에 있는거 아니야? 무스비? 오른쪽? 퍼시픽 모나크 무스비 카페 무스비가 맛있다고 해서 맛있는 고생들 그리고 다른 고생들은 케미야키 두개 네, 두 소원 해기, 시윙 odd, 그리고 김치 우다 이게 필요해? 아 저는 사실 이걸 씔 수 없었어 사고가워요 우리 집을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관계도 있어요 이러고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 차가워서 먹어야 돼 그럼 다시 차가워서 먹어야 돼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앉아서 먹자 김치우동 딱 그런 맛이 있지 않을까 했던 그런 맛이야 밍밍이? 응 밍밍밍 내 머리 무슨 매우인지 먹을게 트리움 아보카도 약간 일본사람들의 음식들은 전반적으로 간이 되게 약한 것 같아요 하완이 역시 앞에 이런 나무들이 너무 이뻐요 우와 이 나무도 멋있다 마이키키 뒤쪽 동네로 왔는데 여긴 동네 좋네 여기 사람들 집은 괜찮은데 어디 있나 했더니 다 여기 모여있네 이런 동네집이면 살만한 것 같아 이 나무도가 너무 이뻐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 손모 일날 아빠 이런데 살면 놀러올래? 이 나무를 가만히 있음 내가 가만히 있음 이 나무를 가만히 있음 네 거의 국립공원 안에 있는 것 같았지 트리 ientes 펀ken 스프레이를 사기 낯을 것 같visor 스프레이가 어떤 desses 돈어 보여줄거해? 네 belt biased 마이킹 베셋 엄청 빨라 얘네 사는게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다 그치 맛있겠다 맛있겠다고? KFC? I don't like KFC 아빠는 안좋아 엄청 많아 치킨 치킨 엄청 많아 아아! 아아! 오 마이 저희가 씻고 너 몰랐어? 엄마가 안 돼 야 다 피해달라고 했어 어머 I was so happy I was eating my food I wasn't paying attention because I was so happy to eat 은행 Be here If we are the only family who wore the KFC The KFC family I think we are the only family who wore the KFC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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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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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요? 아하 이제 돌아가자 네 와, 이 나무들 왜이렇게 커? 이 나무들 왜이렇게 커? 이 나무들 왜이렇게 커?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와, 진짜 멋있다 한골마을 애들 같은데 그냥 자연일만 오면 그냥 융화되어 그니까 왜? 왜? 풋풋 풋풋 풋풋? 네 오케이 가자 뭐하고 엄마? 엄마 이 나무들 야 야 됐어 뭐인데? 습 습해 그래도 시원한데 오 오 응 응 아 아 아 아 비오면 그냥 비오면 오는거 아니야? 아 여기 아 싱가포드 아 박싱 아 그냥 간단히 산뽕 오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영놈은 산뽀지 내려올때 미끄럽겠어 아 아 큰일났다 환상합니다 크라스틱고올때는 아닌거 같아 아 너무 까불었네 와 와 봐봐 아 푹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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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 하 하 하 너 여기 그니까 거의 다 됐어 하아... 우와... 그치!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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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마워... 오오... 아빠... 이걸로... 못 가... 여기에서 다야 가벼운 사진을 찍어주세요 마누라 폭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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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여기가ARE? 네 얘는 여기서 사는 거야? OK 됐다 와아 제가 물을 흘러가고 싶어요 제가 물을 흘러가고 싶어요 나는 우리가 숨을 수 있을거에요 너무 쉬워요 나는 우리 숨을 수 있을거에요 좋은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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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우리가 잘 못해서 저거 물은 만질 수 있다랗더니 이건 아니지 구름이 진짜 빨리 움직여 치워보시면 허기장 나요 어지럽게 내려갈 때는 바짝 긴장해서 내려가야 될 것 같을거 보니까 미끄러운 길이 꽤 많았지 우리 저번 그 뽀뽀가 위에 수영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쌈모아 일로와봐 여기서 찍자 이쪽 배경으로 찍고 싶어? 어디 찍고 싶어? 이거 찍고 싶어? 나무 찍고 싶어? 아니요 저희 크라우스 신고 올라갔다 왔는데 솔직히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았어요 내려올 때 달에 힘 딱 주고 내려오니까 다들 넘어지지도 않고 여기서 꼭 발 닦으시고 이 중 하나는 이 중 하나는 그 중 하나는 또 다른 고양이네 그 중 하나는 저쪽 라인에 저쪽 브릿지에도 있어 그 중 하나는 그 중 하나는 여기도 집들이 죽이는구나 다 그렇지 우와 여기 집들 장난이구나 우와 예뻐 바나나 바나나 맛있어 오 자리에 있어 여기가 하이 띠프 유리 깨지는 데구나 여기가 차에다 못 오면 다 깨고 가져간다 저희는 차에 아무것도 없는데 외부 날띠 외부 날띠 모두 연주에 타임 그리스 그리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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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코 워터프론트 팍 이름이 다 보이네 여기에서 선셋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에 오면 해변가에 야생 고양이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보러 왔어요 긴팔 좀 갖고 오세요 해지는 걸 보고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돈까치 11시에 나온 게 저녁에 8시에 돈까치를 먹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오늘 하루에 프로그램을 다 짰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지금 가 니네 고양이 잡으러 가자 오 파도 봐 오 파도 봐 파도 오! 땅파들 엄청 많아 사두 귀여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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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 abajo 오! VII 있습니다 바보 아멘 아 으 으 으 여기는 긴자 바이린 뭐 이런 데입니다 하와이에 제일 유명한 어 돈까치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지금 먹으려고 저희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저녁 8시 반이거든요 개인시간에 예약을 하려면 보통 한달전에 예약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지금 저희가 딱 와가지고 그때부터 찾으니까 유일하게 이날만 저녁 8시 반에 오늘 하루종일 돌아다니게다가 솔직히 아까 조금 전에 적어도 우동도 먹었는데 그래도 이거 먹어야 되니까 또한 4시간 거의 다 지났거든요 오케이 일단은 1번 스페셜티 이거는 다 나갔대구요 띠컷은 이거는 하나 시켰고 요게 요거 두개 시켰죠 지금 제가 좋아하는 오라이온 맥주가 있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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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비 크래미 오우 서울만 엄청 부드럽고 크리미한데 크래비 다 좋은데 크랩 향이 안 나 일단 근향을 한 번 먹어봐야지 이렇게 일본에드컨은 이렇게 비게가 있어요 우리는 비게 다 빼고 하잖아요 일본에드컨 비게가 있어서 와사비 조금 묻혀서 포크 달라고 그래? 이 티커트 한 번 먹어볼게요 이게 더 맛있어 안 먹어 이게 더 맛있어 안 먹어? 나 것도 먹어봐 육즙이 장난 이거 크루 크루 이거 흑돼지 썸먹고 저거는 티컷인데 티컷은 조금 흐물되고 이게 단단하지 이거는 안심입니다 단단하지 육즙이 나와 흑돼지 꼭 먹어봐요 우와 진짜 맛있어 우리 거의 마지막 집으로 와가지고 먹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여행 오시기 전에 조금 빨리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들어와 가지고 예약을 하니까 조금 그랬거든요 예약 잡기 힘들어서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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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만원 200만원 오케이 일라엘 하와이 아니면 코리아 호와이 호와이 라스베가스 혹 하와이 라스베가스 호와이 라스베가스 혹 코리아 호와이 너 학교 안 가는게 목적이지 이 새끼 학교 안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I love vacation because of no school 썸모 너 한국 가면 공부 더 많이 해야 돼 할아버지가 너 가면 안 될걸 그렇게 웃고 그러는거는 그냥 베이케션 왔을때만이 웃구지 그냥 할아버지는 공부 안 돼야 된다고 할거야 누구나 주라고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해 너무너무 궁금해 남들 다오는 돌플랜테이션에도 왔습니다 돌입? 돌플랜테이션에 와서 우리 돌입을 먹으러 왔다 돌입 그릇은 콩팩 맛있겠다 옆에 그릴콘을 펴고 있어서 맛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냥 솔트앤페퍼 어른척을 치는다 내 손이 쭉 덮어 제 손을 덧붙는데 그 다음에 저는 저녁에 쭉 헉 제가 죽을 사람인지 제가 죽을 사람인지 제가 죽을 사람인지 그냥 죽을 사람인지 너무 맛있어 나 맛있어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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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아, 이것은 엄청 맛있어 맛있어 그냥 먹자 그래서 오면 정말 맛있어 오, 진짜 오면 음... 이거 사 먹어야겠다 코는 완전 맛있는데 육볼 하나 사드세요 보러 오면 아이스크림이랑 코는 하나만 얘는 코어 아이닝 햄버거입니다 하와이 3대 버거라고 그러네요 제일 맛있는 버거 어찌에요? 기름이 붙었는데 당근에 맛있어 맛있네 와... 현대버거 이유가 있어? 맛있다 불향이 장난 아니네 음... 솔직히 버거가 버거인데 맛있네 당근 신선한데? 툴 출입이 좋았어 장난 아니네 주리 북쪽 맵은 거의 완성한 것 같아 쉐이바이스 이것은 오리지널 아무것도 필요없어 우리는 도료들인데 이것은 너무 많아 기본 30분에서 1시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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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 안녕 그렇군 뭐지 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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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고 나면 과자 까지 하와이 여행의 세번째 똑같은 음식 세번째입니다 완전 좋아하는데 멤버 시카다는 만들고 가야겠다 이번 하와이 여행에서 우동을 세번이나 먹었어요 그때 맛있다 맛있게 잘 먹었구요 드디어 이제 하이 가스로 돌아갑니다 하이 가스로 집에 가고 싶어요 하나도 화자에 자연스러운 일을 내리고 그때 Jaime 아님과 함께 눈사랑 벽에 대한 이야기들을б영어 다ış어갑니다 아님과 같이 편집해 보면 아휴 아휴 마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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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